2024년 3월 13일 하츠보 씨학원 첫 홈런 시간 예정대로 이 아이돌의 정보가 해금이 되는 날입니다. 이 어른스러운 누님의 이름은 시메사키 리나미 하츠보 씨학원 아이돌가 3학년, 나이 17세, 후쿠카현 출신 치미, 카페 순회, 화장품 수집, 특히 요리, 재봉, 수혜 어른스러운 분위기를 내는 3학년 야무지고 상냥하며 잘 볼살펴주는 기숙사의 모두의 언니 과거 윤희수로 활동하였지만 결과는 부진했다고 한다. 현재는 학생의 소속으로 서기를 맡고 있다. 평가, 과거 윤희 활동을 했을 때는 여동생 캐릭터를 맡고 있었지만 그녀의 어른스러운 욕무로 인해 궁합이 왔지 않아 활동 당시 성적이 부진했다. 그로 인해 자신감이 많이 낮은 듯하다. 시리즈마다 있는 보살핌 잘하고 포옹력 있으며 어른스러운 누님 캐릭터, 학원 마스에서는 리나미가 그 역할의 캐릭터네요. 분위기만 봐도 딱 누님 계열의 캐릭터인데 어째서 과거에는 여동생 계열의 캐릭터로 밀고 있었는지 그것이 리나미의 프로듀스 포인트로 보입니다. 이전 3명도 그렇고 본 시리즈의 학생들은 각자 사연을 가지고 아이돌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아마 이 동생 계열과 현재의 누님 계열에 대한 이야기가 프로듀스 중에 등장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과거 부진한 성적으로 인해 낮아진 자신감 역시 어떻게 극복할지가 궁금해지네요. 담당 성우는 우수의 유리씨로 5월 15일생 도쿄도 세타가구야 출신으로 아임 엔터프라이즈 소속이십니다. 일본 네레이션 연기연구소 양성소 출신으로 2018년 아임 엔터프라이즈에 소속이 되면서 성우 활동을 시작. 유리씨 역시 TVA는 주로 다녀 게임 캐릭터 활동이 거의 주이신 분입니다. 그 외에 이번 방송에서 공개한 QA 내용이 3가지 있는데 첫번째, 단체국은 존재하나요? 단체국은 있습니다. 단 게임 내에서는 1인 프로듀스라 솔로가 장만합니다.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MV도 이른바 실시간 렌더링입니다. 단말기의 요구사양은 어느정도인가요? 프레임 레이트나 화질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4,5년 전 단말기로 플레이해봤는데 플레이가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홈룬 시간에 공개된 아이돌과 QA 정보였습니다. 나머지 QA가 있다면 다음 홈룬 때 공개할 것 같네요. 다음 방송은 3월 20일 마치 비스쿠들이 떠오르는 외형의 갸루아가씨 아이돌 이 소녀의 정체는 다음주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